임선영 아 오늘 안양과 광주의 양팀 골키퍼 백성우와 김지성 자 지금은 정확한 임팩트에 대해서 이건 자살골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백성우 골키퍼가 잡아 논다는 것이 캐치 미스를 하면서 그대로 본인의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네요 이게 무슨일인가요 도대체 안양 입장에서는 리그 경기 4경기 그리고 F1코 포함해서 5경기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지금은 김태봉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무릎에 맞고 볼이 치솟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백성우 골키퍼의 캐치 미스가 골로 들어가면서 지금 다잡은 경기 승점 3점을 승점 1점씩 나눠갖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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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